안녕하세요. 소스암은 방금 고쳤습니다. 사실 소스암이 그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멀쩡해 보이지만 살짝 벌렸는데 모르고 그래되 이 안에서 힌지핀을 밀어내버려서 이렇게 된 경우에요. 배터리 좌우 빠르고요. 당길게요. 빠르죠. 뭔가 빠르지 않습니까? 사실은 3셀 했습니다. 3셀이잖아요. 2셀에 있는 배터리가 없어서 2셀 보시면 3셀로 없게 되시면 돌릴 수 있는 차입니다. 더블투에 2셀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3셀이에요. 그럼 더 빠른 차를 할 수 있으니깐요. 3셀 다시 할 수 있는 3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우 오케이 자 출구하겠습니다. 띵 약한건 아니고 엄청나게 세게 붙어서 이런거에요. 좀 줄여 드릴게요. 50%군요. 이렇게 꼬치 먹고 싶다. 꼬치가 쌓으니까 출구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